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만학도 하면 보통의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배움으로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만학도가 있습니다. 76세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에 합격한 김기영 선생님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만학도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이신데요.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법무대학원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법학대학원은 우리나라의 법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판사, 검사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니는 법무대학원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좀 더 법을 심층 있게 배우고 법에 대한 학문을 닦는 그런 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 3월에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에 합격하셔서 1학기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건데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학에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법학을 하게 된 관심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좋은 집안이니까 태어났으면 공부를 시켜서 법관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거는 흘러들었는데 제가 성장하고 인생을 살다 보기 한 69세쯤 되었을 때 문득 지나간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문득 생각나서 엄마하고 약속을 한번 지켜볼까 이라고 충북도 교육청에 가서 이기용 교육관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쭤봤더니 정규 교육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법학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건데 같은 학생들이 대부분 손잡벌이라고 들었어요.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시기는 어떠신가요? 대부분이라 전부 손잡벌이죠. 손잡벌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학교 가서 제일 어렵던 것이 교수님이 등단하시고 교단에 등단하시면 제가 이름이 1번이 김기영이니까 출석을 부르실 때 김기영하고 뒤에 님자들 붙이면 다른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측에 건의를 해서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가 이 학교에 제일 나이 많으니까 송장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큰형님, 남자는 큰형님 여자들은 큰오빠로 불러서 그리고 한 2, 3일 만에 분위기가 완전 되어가지고 제가 인기 스타처럼 큰형님, 큰오빠로 칭을 하면서 아주 공부하는데 굉장히 즐거운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충북대학교 가면 다들 큰형님, 큰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충북대학은 지금 1학년이니까 모르는 학생들 있지만 제가 청주대학교에서 4년 다닐 때 그때는 다 큰오빠 다른 과 학생들도 다 알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이 CU 24점 매점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왜 라면을 먹느냐 내가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물으면 그런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이래서 내가 데리고 내일 학교 식당에 친구들 몇 명 데리고 많을 때는 한 10명도 데리고 오면 내가 학생 식당에 밥이 식대가 얼마 나거든요. 밥도 사주고 그래 친밀감을 갖도록 하면 나한테 밥을 더 먹은 학생들이 더 큰형님, 큰오빠서 더 하더라고요. 정말 학생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학하시고 이제 1학기니까 처음으로 중간고사 치르셨죠? 네, 중간고사 치뤘습니다. 아니 시험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고 법하기도 어렵잖아요. 좀 준비하면서 힘든 거나 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뭐 중간고사 힘든 건 전부 다 대학에서 배웠던 거를 대학원에서 하니까 저는 오래 졸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을 받을 거로 예상합니다. 성적이 좋을 거로 예상하세요? 네, 그건 확신하죠. 우와,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들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왜냐하면 3월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법학을 다 공부했던 게 이 대학에서 바로 하니까 다른 학생들은 2년 후에 들어온 학생, 또 직장에 다니던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보다 내가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교수님한테 대하고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진짜 76세 만학도로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김경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엿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지난날 먹고 살기 바빠 취미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던 한 사나이가 나이 65살을 넘기고서 독학으로 색소폰과 기타를 배웠습니다. 일은 하나의 나이에 공부의 한을 풀기 위해 그는 대학에도 입학해 만학도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그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서 딸 아들을 공부시켜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늘 컸습니다. 과거 월남 참전 용사였던 그는 전역을 한 이후에도 부산의 털을 잡고 살았지만 아내가 없는 부산이 실어져 끝내 청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식 둘을 출가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배우지 못한 한을 풀게 된 김기영 씨. 뒤늦게 공부 재미에 빠진 그 얘기도 영어는 넘기 힘든 벽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던 그가 실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검정고시에 도전. 불과 2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쳐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마침내 늦깎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강씨 머릿속에 있더라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생각했던 판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법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법대 가서 2년 공부하고 또 허락이 되면 대학원까지 내가 간력고 목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난과 싸우며 가족들을 책임지느라 잃어버렸던 꿈. 뒤늦게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 꿈을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김기영 씨. 그의 멋진 인생 3막을 응원합니다. 네, 저게 지금 보니까 5년 전 모습이에요. 네, 5년 전 모습. 보니까 대학원도 입학하고 내가 목표를 말했는데 지금 다 이루셨네요. 네, 다 이루었습니다. 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어린 시절에는 학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셨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살았는데 공부는 생각할 조차도 없었죠. 국민학교도 6학년까지는 다녔는데 졸업장을 못 받았죠. 그 당시에는 월사금이라 해가지고 월사금을 안 내면 졸업장을 안 주는 그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6.25 전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탓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착실하게 근실하게 살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자라가지고 군대도 가고 월남전도 파견되고 월남전도 참전도 했고. 살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에 굉장히 타는 마음이 가슴을 굉장히 억누둡이 들어요.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공부가 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관실에 가서 여쭤봤더니 금정고시를 취해야 되는데 금정고시가 선생님이 치기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길래 그래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헌책을 초등학교 1학년 헌책을 다 쌌습니다. 헌책을요? 헌책을 서울로 다니면서 옛날 책을 다 쌌가지고. 왜냐면 기초를 모르니까 학원에는 가면 안 받아주지.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책부터 음악책도 심지어 체육책까지 다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금정고시 중학교 금정고시 단번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바로 고등학교 입학금정고시를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3월 달에 입학금정고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금정고시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졸업금정고시를 8월 달에 치가지고 합격을 하고. 2010 그러니까 3년도에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까지 치시고. 수능을 치고 수능 점수가 290점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주에는 법학 대학이 청주대학밖에 없었습니다. 충북대학은 로스쿨이 있고. 청주대학에 원서를 넣고 기다린 데 예비 합격으로 되어가지고 기다리고 싶어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아이고 내가 내 자신이 미흡했구나 하고 재수를 했죠. 더 열심히 하겠다. 더 하겠다. 점수를 더 골을 올리려고. 재수를 해가지고 1년 공부를 했는데 3점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영어 수학이 너무 어렵고요. 어렵죠. 그래서 93점밖에 가지고 청주대학에 또 입학을 했는데 아주 원서를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나는 학교를 다닙기 때문에 출석 성적이 없더라고요. 출석 성적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규 고등학교 다닌 학생은 출석 점수가 한 50점 가산점을 묻고 들어가는데 검정고시는 좀 50점을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떨어지고 집에서 삼수를 하려고 하려고. 삼수생이 되셨네요. 삼수를 하려고. 삼수하러 나 죽을 때까지 하려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지인이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교수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김양호 교수님이라고 학과장님인데. 그분 만나가지고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2년 공부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청주대학교 법학과에 2명 뽑는데. 복학생 2명 뽑는데 한 명은 농어촌 학생이고 한 명을 뽑지. 거기에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법학을 2년 공부를 했죠.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가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어떤 일들을 좀 하셨어요? 어릴 때는 제가 14살 딱 되든 14살 가을 되든 해부터 엄마가 8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하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국제시장에. 거기서 담배 꽁초 줍고 담배 꽁초를 줍어가지고 팔고 또 구두 닦기도 하고 동생들하고 그래 살다가 조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강해가지고 신문지국에 찾아가 신문 배달도 또 했지요. 14살에. 14살 때 신문 배달로 하면서 배달회가 벌어온 돈을 집에 가져오면 오다가 형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뺏기려고 그 당시 당수 도장이 태권도 도장에 가서 신문을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태권도를 좀 비워달라고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태권도 1단을 따고. 그래서 1단을 따고 도복을 허리춤에 달고 다니니까 형들이 돈을 안 뺏어가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복싱을 또 1년을 다녔어요. 그 복싱도 배우고 유도도 세계를 딱 배우는 거 나한테 안 달려들어달라고 그래 동생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그리고 직장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릴 때 양복 기술을 배우려고 갔는데 거기는 월급도 없고 그래서 기술을 배울 시간도 없고 동생하고 무슨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의 뭐 길거리 장사하고 물건 조금 받아 풍선도 불을 파고 별의별 장사를 어릴 때 엄청 했습니다. 정말 진짜 해보지 않으신 게 없네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했지만 아침마다 책가방 메고 등교하는 또래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울었죠. 울고 저기 신문을 팔러 가다가 앞에 등교하는 학생이 오면 피해가 다른 골목으로. 보기 싫어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가고 난데 제가 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내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경상도 사람 엄마는 존댓말을 잘 안 하는데 엄마가 죽는 것도 사람 죽는 거 처음 봤죠. 엄마가 죽으면서 나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절대 남 앞에 울지 말고 동생들 손 놓지 말고 그래 살아. 그 말을 내가 명심하고 절대 안 울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집에 와서 입을 덮으시고 울었지 남 앞에서는 안 오는 그런 강인한 성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마음이 정말 찡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청소년 길을 보내셨는데 화면에서 아까 보니까 월난 참전 용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군대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23살 때 군에 와서 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제대가 그 당시 36개월 복무 기간인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한 33개월 했을 때 월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월남을 파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남이 퉁명히 내려면 안 갈렸고 몸이 아프다 이러는데 나는 갈렸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나보고 부대 장교님들이 제대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월남을 못 간다. 그리고 너는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지만 행정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필적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볼펜도 없고 철펜으로 썼잖아요. 필적이 좋아서 행정을 봤는데 행정병이기 때문에 군에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병가를 바꿔달라 해서 전투병으로 바꿔서 제대 7개월 남고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엄청난 노력 끝에 부대 지휘관한테 사정해서 월남을 갔죠. 가는데 11일간 배를 타고 도착하니까 제대 날짜가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더라. 춘천에서 2개월 교육받고 5개월밖에 안 남았더라. 그래도 제대를 연장하면서 돈 더 벌이려고 돈을 벌어오면 내 동생하고 살 것이라고 굳은 의지로 다른 애들 안 하는 걸 내가 전투를 지원해 나가고 지원해가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때부터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사는 방법을 내 자신대로 터득했다고. 그렇네요. 정말 근데 이제 군 생활도 무사히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순탄했나요? 결혼 과정은 일단 월남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 하나 사고 그리고 누님들이 또 중매해가지고 결혼은 했습니다. 하고 아들, 딸 놓고 잘 살다가 집사람이 89년도 교통사고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내가 보냈죠. 보내고부터 내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일 때인데 딸을 여동생한테 맡기고 아들하고 맡겨놓고 나는 내가 살던 부산이 살기 싫더라고요. 방랑의 길을 떠난다고 그냥 옷도 없이 그냥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시골 농사도 못 짓는 낫도 안 잡은 사람이 밥만 먹이주면 일하겠다고 거기 가서 버티고 한 1년을 내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거기서 하천부지를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대추나무를 심고 내가 내 나름대로 그래 있다가 그것도 뭐 큰 뜻을 못 이루고 다시 또 흘러온 게 청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겠다 싶은데 홀로 되시고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잖아요. 또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비는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막노동을 해도 벌어간 자 부산에 내려보내고 이 애들만큼은 내가 대학은 꼭 보내야 되겠다. 그런 내가 죽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고 청주에 왔어도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없기 때문에 취직을 할 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도 못 하고 그냥 막노동이 제일 나한테 그래 보시다시피 체격이 작으니까 막노동도 인력시장에 가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체격 좋은 사람 팔려나가면 8만 원짜리 팔려나가면 7만 원, 6만 원, 나는 한 4만 원짜리가 되더라고. 청소하는 일은 그것도 좋다고 그렇게 갔죠. 그렇군요. 정말 아빠 혼자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76세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만학도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결혼을 하시고도 쭉 부산에 사시다가 청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청주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청주는 무작정하고 올라왔죠. 옛날에 저희 위대 할아버지 고향이 청주 보건 쪽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싫어서 올라온 게 청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낯선 땅이니까 조금 살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기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다니니까 금방 친해지고 격제에서 왔다니 청주 양반들이 양반들이더라고요. 나를 대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정감 있게 그렇게 대해주서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이 지금까지 그래서 매일 업종이 바뀌니까 막내 하는 일, 지붕이 환하는 일, 심지어 정화조 정화조 푸는 데 옆에 보조자 석에 앉으면 그것도 조금 인건비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정화조 푸로도 다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도 피하더라고요. 피하에서 저는 그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노동만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대형 면허를 청주에서 또 땄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 하셨네요. 따가지고 추럭 운전수도 추럭 운전도 스피아 대리로 하고 버스도 버스 관광회사가 가서 면허증은 낸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시켜주면 사고 안 내가 매달렸더니 한 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 번 해봤더니 그 당시부터 잘한다 이래가지고 버스 대리 운전도 많이 하고 추럭도 하고 택시도 하고 딱 지나서 고정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오늘 이 시간에 하신 일만 풀어내셔도 이 시간에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바쁜 삶을 사시면서도 공부에 대한 소신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분은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약속 그 약속을 어머니가 떠나보면서 자식한테 애절하게 남긴 말이 제가 가슴속에 와있고 나중에 제가 책을 접하고 이랬을 때 러시아의 문학가 푸식인이 했던 말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그 시를 읽고 내가 그 시인보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말이 더 머릿속에 내 아리 치더라고요. 절대 남 앞에 울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라 그게 자식한테 던진 그 메시지가 나한테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늦가기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젊은 친구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푸는 방법도 있나요? 스트레스 받는 법이 받는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다가 저한테 오면 제가 소주도 한 잔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가려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극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집념 하나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꿈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해주시죠. 앞으로 꿈은 지금 다니는 법무대학원을 5학기니까 지금 4학기 남습니다. 4학기 졸업을 하면 바로 박사코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사코스, 박사코스를 마치면 내가 얼마를 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 주위의 법에 약한 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 또 빈약한 분들한테 내 아는 법의 지식을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조그마나 일약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오래 사셔야겠네요.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병원을 안 가고 건강한 몸으로 운동하고 마음 건강이 제일 건강하더라고요. 시청자분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저처럼 연세 많고 나이 많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인생을 70부터 시작했습니다. 70부터 시작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70에 온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만학도 대학원생 김기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어서 가난과 싸우며 가족들을 책임지느라 꿈을 잃고 살았던 김기영 선생님 자신의 꿈을 향해서 멋지게 비상하고 있는 김기영 선생님을 저희 프라임 인터뷰도 인원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는 김기영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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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